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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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누나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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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나가 이렇게 또 추천사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책이 아주 저기 잘 팔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말 정말 축하하고 내가 우리 변호사 부동산 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그대를 내가 먼저 알았으면 정말 이렇게 실수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 거야 정말로 와.. 이 책 잘 되길 바라고요 잘 돼가지고 누나도 도와줘 근데 그거 있잖아요 누나 한 프로를 여러 번 해본 사람은 있지만 연예인 중에 다른 프로에서 만난 건 누나가 유일한 지금까지 처음이자 유일한 사람이야 아 그런다 그 다음에 MBN 동치미에서 만났잖아 나 몰라봤잖아 몰라봤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지 잘생긴 남자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부동산 대장님인 줄 몰랐지 책 많이 팔리면 한턱 쏠게요 두턱 두턱 대한민국 아파트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화이팅! 장영서 화이팅!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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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해요 를